자, 20학년도 수능 34번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AB구조 잘 확인하세요. There have been. 무엇이 존재해 왔냐면은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 근데 어떤 시도냐? 정의하려는 거죠. 무엇을? 음악이란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무엇의 측면에서 정의하냐면은 바로 특정한 성질. 근데 무엇에? 음악, 소리. Attribute 하면 성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성, 특성. 특정한 특성, 이렇게. 자, 음악적 사운드의 특정한 특성의 측면에서 음악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유명한 비평가인 요 사람이 무엇을 무엇이라고 간주했냐면은 자, 측정 가능한 음. 우리 음악에서의 톤은 음이야, 음. 그 음이 주된 그리고 본질적인 모든 음악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아, 음악이란 것은 바로 측정 가능한 음을 가진 것이다. 이게 필수 조건이다, 이거죠. 자, 그가 얘기하기를 음악적인 소리는 구분이 될 수 있어.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분이 될 수 있어? 바로 음악적인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구분될 수 있어. 근데 무엇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지가 바로 뒤에 어떤 사실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잖아. 그러면은 봐봐. 대비가 나왔지. 음악적인 사운드는 자연의 사운드와 구분될 수 있어. 근데 뭐에 의해서 사실. 어떤 사실이야, 근데? 그것들이 포함을 해. 무엇을? 고정된 음의 사용을. 그것들이 뭘까? 반면에 사실상 모든 자연의 사운드. 어, 반면에가 B면은. 이 데이는 A였겠구나. 아, 음악적 사운드들은 고정된 음을 사용해. 반면에 거의 모든 자연의 사운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주파수. 이게 이제 자연적 사운드의 특성이라는 거잖아. 요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음악은 이렇게 도, 레, 미, 파. 측정 가능한 음인 반면에 자연의 소리는 뭔가 이런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구별의 지금 요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수많은 20세기의 작가들이 가정을 해왔어. 이 사람처럼. 근데 뭐라고 가정했냐면은 바로 요 A. 고정된 음이 음악이라는 것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자, 이제는 뭐가 사실이야? 대부분의 세계음악의 문화에서 이 음이라는 것이 빈칸하다는 것이 사실이야. 자, 세계음악에서 음악에서 빈칸하대. 그렇지만 이것은 음악에 대한 일반화일 뿐 그 음악에 대한 정의는 아니래.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제시하는 거. 뭘 제시해? 발례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쉽거든. 이것에 대한 빈칸에 대한 발례를 제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일 뿐 정의까지는 아니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발례가 뭔지가 요기에 나왔잖아. 즉, 얘와 얘가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 빈칸에 대한 발례가 지금 얘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일본의 요 음악과 한국의 산조음악은 예를 들어서 이 발례가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대? 끊임없이 오르내린대. 음악인데 끊임없이 오르내린대. 무엇을 중심으로? 관념적인 음을 중심으로. 근데 무엇을 자, in terms of which 하면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고 보면 돼. 음악이 구성이 된 관념적 음 그 주위를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자, 그렇다면 얘가 발례래.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가 와야 그것의 발례로서 요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자, 오늘날의 음악이 어떻다라는 게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것은 발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의는 아니고 일반화일 뿐이야. 그리고 그 발례는 요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오르내려. 자, 그렇다면은 자, 1번 여기서 1번은 Not so much가 나오면 우리 ads 찾아야 된단 말이야. Not so much ASB 하면은 A라기보다는 B다. 요 B가 중요한 겁니다. 음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고정되었다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오르내린다. 이거야말로 무엇의 정의야? 바로 내추럴 사운드 이 B의 정의잖아. B 이거는 음악의 정의가 아니잖아. 얜 될 수가 없겠죠? 3번 거의 고려되지 않아. 무엇이라고? 주된 작곡의 요소라고. 음악의 뭐가 음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 안 나왔지. 4번 음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따라서 측정할 수 없어. 아니지. 음악에서 음은 측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5번 수단 무엇의 수단이야?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져가는 그런 수단 요런 얘기 없었지. 자, B 무엇 할 뿐만 아니라 무엇 하기도 하대. 픽스트된 거는 음악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 픽스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이 근데 또한 여러 개 디스크레이트 하면 나눠진이야. 딱딱 나눠진 나눠진 단계 일련의 나눠진 단계들로 구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반대로 제시된 게 아니야 요런 음악들은 끊임없이 오르내리거든. 나눠지지 않고서 끊어지지 않고서 오르내려. 얘는 딱딱딱 나눠졌다 얘기하는데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B가 돼야 됩니다. 이해 되니? 이거 되게 어려웠어. 요것도. 이 피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나눠진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야, 그거는 정의라기보다는 사실 일반화일 뿐이야. 왜냐면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런 문학 일본의 이런 음악과 한국의 이런 음악은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주위를 오르내려. 끊어지지 않고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얘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해결해야 돼. 이래지?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두 번째 은행 여행